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국공산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시진핑까지 등장해서 직접 독려를 했던 안중근 열사와 관련된 감옥들을 폐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윤동주 시인의 교실들도 폐쇄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이 민낯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잔악계나 천멸중공 반중신미만이 정답이다 하겠습니다 중국 리슨감옥 박물관 내에 안중근 수감시설 항일운동가 전시실 모두 폐쇄 윤동주 시인의 생가 교실 명동학교 등 중국 룽진 항일운동 산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번거지였던 중국 동북지역에서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 산실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보수공사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현장에 직접 가보니 안중근 열사의 리슨감옥과 윤동주 시인의 생가 교실들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중국 당국의 충격적인 폐쇄에 대해 현지 조선족들과 중국인들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중화민족 부흥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조 속에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산실을 홍색 혁명의 교육장으로 삼으려는 큰 그림으로 이루어지는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충격적인 폐쇄 사태 리슨감옥 박물관 안중근 수감됐던 별채 감옥 항일운동가 전시실 폐쇄 중국 랴오닝송 리슨 1화 감옥 구지 박물관 2화 리슨감옥 박물관에는 중국을 침략한 일제 만행의 현장을 자녀에게 알려주려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분볐습니다 비접고 열악한 감방과 노역장 수감자들을 교수용에 처했던 시설들이 당시의 모습대로 보존돼 관람객들에게 공개됐지만 일제 침략을 이끈 히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열사의 이 감옥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별채 감옥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헤이룽 장성 하얼빈역에서 히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사용선거를 받아 이듬해 3월 26일 순국할 때까지 중국의 리슨 감옥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일반 수감자들이 투옥됐던 감방 건물 옆에 지어져 안중근 의사가 따로 수감된 별채 감옥은 항일 운동가들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루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과거 중국은 안중근 의사의 이 별채 감옥 외벽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그의 의거를 알리는 안내문을 내걸고 안중근 의사가 사용했던 침대와 책상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특별 개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또 입구에는 안중근 의사 치위지라는 현판을 내고로 이 별채 감옥이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곳임을 알렸고 리슨 감옥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가장 먼저 이곳을 찾건했습니다 치위지란 우의를 취하기 위해 희생된 곳이라는 의미로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중국도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했을 때 이미 이 현판은 떼어져 있었고 창문은 가림막이 설치돼 내부를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별채 감옥을 드나들 수 있었던 통로에는 흰색 담장이 설치됐고 일반 감옥에서 별채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쪽문도 폐쇄돼 관람객들의 접근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동판으로 새겨 놓은 시설 안내도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별채 감옥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전제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내원은 폐쇄 이유를 내부 수리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별채 감옥에는 보수공사를 알리는 안내문도 공사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국제전사전시실 역시 안전상의 위험으로 수리가 필요해 폐쇄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현국가보훈부 등이 2009년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이 전시실에는 안중근 의사와 단체, 신채호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의 흉상과 사료 등 위순 감옥에 수감됐다 순국한 우리의 독립운동가 11명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사료가 전시됐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내부에는 간이 삼각 사다리가 3개 세워져 있었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달현의 한국영사 출장서는 국제전사전시실은 지난 5월부터 폐쇄됐고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감옥은 지난 13일까지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되다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가림막이 설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전사전시실과 맞붙어 있는 또 다른 전시실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사도적수 특별전시전이 열려 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적수는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 대장정에 나섰던 중국공산당 홍군이 구의조우와 수찬, 원난성 등 세계성 경계의 강린수수위를 4번 건너면서 국민당 포위망을 벗어난 일로 마우쩍 등의 출중한 지략을 홍보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이 전시실 마지막에는 국치를 잊지 말고 중화를 진흥하자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박물관 잔디밭에는 리슨 감옥에 투옥됐던 중국인 3명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1940년 옥중에서 공산당 지부를 건설해 활약했다는 표지석과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항일운동 교육기지였던 리슨 감옥 박물관을 홍색혁명의 선전공간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색채를 엿게 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 수감시설과 국제전사전시실 폐쇄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동주 생가 명동학교 윤동주 교실도 줄줄이 폐쇄 일제강점기 항일 시인 윤동주의 생가도 지난 7월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5일 찾아간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룽징시 명동천에 복원된 윤동주 생가 문 앞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내부 수리 중에서 참관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은 2012년 윤동주 생가를 복원하면서 입구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적힌 비석을 세워 그의 국적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공사를 한 흔적이나 수리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세운 명동학교 예터기념관도 수리기간이라 참관을 사절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자물쇠가 굳게 걸려 있었습니다 명동학교는 김학연 등 애국지사들이 1908년 설립한 학교로 윤동주와 나훈규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운동가를 배출한 민족교육기관입니다 일제는 이 학교를 조선인 독립운동의 소근로 규정 탄압해 1925년 폐교를 시켰었습니다 수리기간이라는 안내와 달리 창문으로 들여다본 내부는 말끔해서 육안으로 봐서는 공사해야 할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부 수리를 하는 움직임도 공사를 준비하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항일운동의 요람이었던 룽징중학교의 2011년 윤동주 시인의 재학 시절 교실 모습을 재현한 윤동주 교실도 외부인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폐쇄를 시켰습니다 룽징중학교는 윤동주의 모교인 광명중학교와 이준열사가 다녔던 은진중학교, 대성중학교 등 룽징 지역 6개 학교가 1946년 통폐합돼 옛 대성중학교 토에 세워진 조선인 학교였습니다 지금도 현지 학생들이 다니는 룽징중학교 내에 건립된 대성중학교 전남관 1층에 마련된 이 교실에는 당시 대성중학교 교과가 쓰여있고 대성중학교 학생들이 입었던 교복과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도 걸려 있었습니다 윤동주가 공부했던 책상에는 그의 흉상도 놓여 있어 한국 방문객들이 많이 찾았던 것입니다 이 교실이 문을 열 당시 대성중학교 전남관 관계자는 윤동주 시인의 넋을 기리고 그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후대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당시의 교실 모습을 재현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룽징의 이들 시설에 잇따른 폐쇄는 공교롭게도 국가보훈부의 중국 내 보훈사족지 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의 청년 방문단 100여 명이 이것을 다녀간 직후인 지난달 10일 일제히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윤동주의 국적 표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룽징 일대가 조선인의 항일운동 근거지로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윤동주 생가 등 이것이 폐쇄가 되면서 이것을 찾는 한국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현지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과거에는 엔지에 오는 한국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 가운데 하나가 룽징이었지만 이제는 폐쇄가 시켰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달 초 중국 외교부는 위순 감옥 박물관의 항일운동가 전시실 윤동주 생가 폐쇄와 관련한 질의의 내부 공사로 대외 개방을 잠시 중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기간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도 윤동주 생가가 건물이 붕괴 위기에 있어 수리가 필요하고 위순 감옥 전시실도 누수 문제로 다른 전시실과 함께 문을 닫는 것이라며 한국 일부에서 생트집을 잡는다는 뉘앙스로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중국 공산당의 일종의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자나케나 반중 신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